아, 나 빨리 씻으러 가봐야 할 것 같은데. 기특하다, 우리 대표님. 조금 이따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너로 물든 나의 마음을 보내. 어느샌가 채워져 있는 잊고 있던 설렘. 우리 대표님, 조용히 내 맘에 내려앉네. 어제보다 설레는 오늘. 이런 마음, 내 안 가득 채우네. 어느샌가 완전히 물든. 눈물든 너를 향한 이 마음.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네. 어느샌가. 어느샌가.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네. End G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